야, 홍란이 틈을 안 주네. 언더파가 됐습니다. 들어가, 들어갔다! 큰일입니까? 자, 홍란입니다, 여러분. 2위까지만 다음 라운드 진출권을 주기로 했잖아요. 윤채영과 홍진주 두 선수가 2위 싸움이 지금 치열합니다. 우선 2등을 목표로 우선 가보겠습니다. 버디펄, 홍진주. 자, 이제 윤채영의 퍼트가 중요합니다. 들어가면 단독 2위가 될 수 있고요. 불만 나지 않습니까? 양프로 컨디션 괜찮죠? 안 괜찮아요. 지진아, 참지 마. 너 참아서 그러는 것 같으니까. 어, 맞아. 지금 뭔가 끓어오르는데. 저 지금 화병이 난 것 같아요. 참지 마. 원래 그런 선수들이 있잖아. 바로 풀어줘야 다음을 까먹는 사람이 있고. 나도 몇 번 화가 났었는데 나는 분출을 하잖아? 그냥 그날 망이네. 나도 분출하면 안 돼. 나도 분출하면 안 돼. 나도 분출하면 안 돼. 그냥 참아, 나는. 아, 진짜요? 나는 참아. 저 뒤에 가서 분출해요. 뒤에 가서 분출해요. 뒤에 가서 분출해요. 아, 이게 확실히 오랜만에 공쳐도 성격이 나오네. 어, 나오지. 나는 내 성격이 많이 죽었다 생각했는데 성격이 나오네 이거. 수준이 이제 좀 있으면 곧 한 번 그거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미 여기까지 찼어요, 지금. 여기까지 찼어요, 지금. 어떻게 팩 하나 내가 옆에다가. 하나 더요? 어어. 아, 너는 분출해야 되는 사람이야. 나도, 나도 분출해야 돼. 나도 분출해야 돼. 나도, 어, 나도 분출해야 돼. 자, 여러분. 어? 뻐꾸기 4년 동안 본 모든 버디보다 오늘 많이 봤대요. 어, 뭐야? 어! 정말 버디 보기 힘든 프로그램이거든. 아, 너무한 거 아니야? 자, 연속 버디 기록하고 있는 홍진주 프로고요. 이제 단독 2위로 올라서 있습니다. 네 홀이 남아 있고 두 타 차 2위. 어, 안 와요. 뭐요? 아니요. 전반에 있었어요. 어, 시작할게요. 그랬나? 첫 티야. 첫 티 이거. 티 뽑기로. 아, 그게 끝이야? 아, 그랬던 것 같습니다. 아, 그러네. 네. 와, 이건 진짜 우리가 예상 못한 것들을 이렇게 생각해 주신다. 아, 이봐. 어, 왼쪽.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봤어요! 근데 몰라! 걸렸을 수도 있어. 갔어, 갔어, 갔어! 자, 이러면 오늘 첫 패널테리어예요? 저 아까 5배났잖아요! Hero vom Gurit during fishes. ~~ 석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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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아있다 어어? 살아있대요 다행이다 그쵸? 아하하하 두 샷! 좋아요! 오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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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아 괜찮아 감사합니다 홍란은 참 안정적으로 치고 있습니다 2분 8을 보여주고 있고요 윤채용 선수는 4번 홀 이후로 11개 홀을 계속해서 팟수를 잃지 않고 있고 특히 지난 홀에서의 롱펄 아 팟 세이브는 기가 막혔습니다 굿샷! 어 괜찮아 괜찮아 온 온 우린 항상 진짜 같이 다니네요 언니 따라와 따라와 아하하하 자 이제 양수진을 응원합니다 자 이제 양수진을 응원합니다 이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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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쭉 했는데 쭉 했다는 뜻이에요 어 채 놓는 게 신선지 않아 어 그치? 살짝 던졌지 뜰까? 양수진 화이팅 돌아 돌아 돌아야 되는데 어디로 돌아 뭐라 드릴 말씀이 없네요 들어간 것 같아요 화이팅이 역효칸데 이거는 진짜 무조건 샤프트 탓이야 샤프트가 잘못됐다 아하하하 샤프트가 약해 약하지 않아? 샤프트야 어 좀 약한 것 같아 저랑 좀 안 맞는 것 같기는 해요 어 얘가 지금 치는 샤프는 통이 강해서 그런 게 아니라 팁이 얘랑 안 맞는 것 같아 어 안 맞아 팁이 쳐줘야 될 때 이게 자꾸 체가 안 내려온 것 같아 어 맞아요 그치? 저는 그냥 다 안 되는 날인가 봐요 그냥 오히려 괜찮아 자 홍진주의 어프로치인데요 조금은 까다로운 위치입니다 탄도를 좀 많이 높이겠죠 아 나이스! 잘했어요 인조네요 아 역시 홍진주 오 덩크쇼 탈 뻔했어 여기서 칩핀 하나 나오면 완성이다 말하는 대로? 어? 말하는 대로! 아 그래 잠시만요 드롭을 해야 돼서 근데 드롭을 너무 가까이 붙여놓고 한 거 아니에요? 어디요? 펜저도요? 네 가까워지잖아요 그럼 아 그래서? 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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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피스피 스피 스피스피 터치는 좋았는데 여기가 내리막이였어 지나가다 나 오늘 이후로 공 안 칠 거야 너 안 돼 너 연습해야 돼 안 돼 안 돼 야 너 내가 T 스테이지로 가야겠다 안 되겠다 단독선두 홍란의 버디펫입니다 자 이거 들어가면 이제 언더파예요 자 들어가나요? 들어가나요? 떨어집니다 나이스 언더파가 됐습니다 자 뭐 이 정도 되면 이제 우승을 거의 확정 주셨다고 봐야죠 감사합니다 좋다 좋다 아 아쉽네요 오케이 오케이 감사합니다 라인이 어렵습니다 자 이거 들어가면 진짜 슈퍼 세이브입니다 아 슈퍼 안 놓치는데 진짜 어려운 위치에서의 어프로치를 잘 성공시켰는데 너무 아쉽네요 자 이제 홍란 프로가 원 언더파를 기록하면서 네타차 단독선두입니다 세홀 남았는데 네타차면은 거의 확정이라고 봐야 되죠 자 좋아요 굿샷 어 와 단 한 번도 실수하지 않습니다 잘 맞았다 그러니까 언니 오늘 실수가 없네 한 번도 실수하지 않았어요 위기도 없었던 것 같아요 언니 오늘 자 여러분 근데 이제 재밌는 게 이제 2위 싸움이 재밌어졌습니다 홍진주와 윤채영 두 선수가 나란히 스리오버인데 아 우리 종타야? 2위까지가 다음 라운드에 진출할 수 있거든요 이제 홍란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제 아홉업 안중됐어 홍진주와 윤채영이 중요합니다 오른쪽 열렸어요 오 내려왔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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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아요 괜찮아 내려왔어요 어우 한 번 맞았어 맞았는데 내려왔어요 맞았는데 내려왔어요 응 왼쪽 괜찮습니다 괜찮습니다 아니 나 원래 저렇게 훅 안 나거든 연습 좀 하자 그치? 해야겠다 언니 오늘 잘하는 것보다 오늘 못하는 게 나아요 그래요? 왜요? 연습하니까 아 그쵸? 잘하면 또 연습 안 해 쓸데없어 나는 언니는 잘 만나 안 만나 연습도 안 할 거기 때문에 재연습 시켜야 되겠다 제일 루시아 아하 감사합니다 드라이브만 쳐 그냥 그냥 티샷만 하고 다닐게요 티샷만 할게요 저 양수진 선수가 나인오바를 치고 있다고 해서 만만히 보면 안됩니다 양수진 선수가 4명의 선수 가운데 투어 시절 가장 많은 우승을 기록했던 선수거든요 저력이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값만 살짝 잡아주면 바로 또 올라옵니다 저의 섣부른 판단으로는 샤프트가 문제다 생각합니다 세컨치기는 여기가 제일 위치가 좋네요 뭐 상관없죠 팝5 세컨치인데 어디든 공략 지점 좋습니다 발끝 오르막 굿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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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굿샷 굿샷! 아 완벽합니다 오케이! 감사합니다 이게 이제 드로우가 나게 그냥 부었다 뭐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네 언덕을 이용했다 뭐 이런 표현이죠 굿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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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쉽지 않았거든요 똑같아요 지금 완전 군데로 왔어 좋아요 완벽합니다 오우야 거리 많이 갔다 아이언만 안 치면 될 것 같아요 여기는 또 버디 여러 차례 나오겠네 한 두 명만 합시다 자 중요합니다 이제 윤채영과 홍진주 홍진주와 윤채영 두 선수의 2위 싸움이 치열해졌습니다 잘 들어갔죠 나이스 나이스 와 붙였어요 와 감사합니다 아 붙였어요 좋아요 좋아요 너 해라 너 해 그래 너 해 너 해 너 해 ㅈipes 엔이 승이 그 창 .. b 1위 1위 3위 2위 2위 늘 그 자리에 있었어요. 자 이제 이 샷이 중요합니다. 좋아요. 오 좋다. 나이스. 나이스. 웅진주입니다. 이야. 나이스. 야. 와 간만에 잘 들어갔다. 야 이게 지금 또 어려웠거든. 위치가. 그리고 지금 화두국 소리 나가지고. 신경 많이 쓰였을 텐데. 오 가운데 잘 맞았어. 스위스 버스에. 뒤로 내려왔네 내꺼. 넌 멀어지나 봐. 근데 어쨌든 컨택이 다들 좋아지고 있어. 양수진 침이다. 괜찮아. 좋아 좋아. 나이스. 나이스. 팀 좋아요. 아 조금 내려오나. 아 살짝 내려오고 있다. 여기 봐. 아 샤프트 탓이라니까. 우린 쓸데없이 스핀 걸렸다. 그럴 때 스핀 안 걸려도 되는데. 왜 이럴 때 스핀이 먹는지. 이야 여기는 버디가 무조건 하나 이상은 나오겠어요. 모든 홀이 이제 버디 대결입니다. 좋아요. 좀 더 와야죠. 아. 까미. 나이스 파. 감사합니다. 승진 선수에게는 좀 청구가 많이 됐을 것 같고. 중요한 퍼시죠. 버디 펀. 홍진주. 약해요. 자 이제 윤채영의 퍼트가 중요합니다. 들어가면 단독 2위가 될 수 있고요. 내리막이 꽤 많아요.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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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쉽네요. 아쉽네요. 자 홍진주 선수에게 계속 기회를 줍니다. 자 일단 두 사람이 8을 기록했고. 자 홍란 버디 하시죠. 홍란은 이제 본인과의 싸움입니다. 나하고 싸우고 싶지 않은데. 들어가면 투 언더. 들어가 들어갔다. 들어가 들어갔다. 와 나이스. 와 나이스. 와 나이스. 왜 이렇게 잘해.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버디. 아니 이 정도는 복귀해야 되는 거 아닌가. 아 그런 소리 좀 좀 들어요. 감사합니다. 아 이러면 오히려 또 경기가 재밌죠. 언니. 왜 이렇게 잘 터? 아니 나는 일단 솔직하게 얘기했잖아. 3, 4개 치면 너무 기분 나쁘다고. 아 뭐 힘내. 언덕까지 와야 돼 언니. 자 이제 동료들도 홍간을 다시 보기 시작했어요. 아니 진짜 되게 묶인다. 지금까지 4명 중에 3명의 선수가 백투백 버디를 다 기록을 했는데. 아직 세 훌 연속 버디가 없었거든요. 홍란이 가시죠. 세 훌 연속. 이제 이름을 정확하게 말씀해주시네. 이제 기억하세요. 저도 몇 번 혼나고 나면 정신 차립니다. 약간 오른쪽. 완전 괜찮지 않아? 괜찮을 것 같아요. 내려와요 내려와요 내려와요. 아 깜짝이야. 행운의 여신. 두 훌 남았고 이제 2위 싸움. 3오버파로 현재 동타를 이루고 있는 윤채영과 홍진주. 푸샷. 아 이번에 힘 좀 줬다. 푸샷. 아 나이스. 푸샷. charger którymнд homотив님 아 이번에 힘 좀 줬어요. 아 나이스.. 아 이번에 힘 줬어요. 굿방향이야? 푸샷. 잘 이거 좋았다. 푸샷 좋았어. 샷. 2샷. 예쁜 드로우. 2샷 5절공입니다. 예쁜 드로우. 그렇죠? 5절 공이죠? 양수진 선수는 티셔츠에서는 전혀 문제가 없었어요 약간 왼쪽 약간 왼쪽? 괜찮아? 양수진의 벙커샷 홍어님 파 후반에 버디 5개 언니랑 저랑만 했어 대박 진짜 우리 버디 많이 했나봐 너네가 전반에도 저는 하나 세 개 세 개 했어요 다섯 개 하나 했어 다섯 개 후반 다섯 개 열 개네? 먼저 양수진의 벙커샷 다섯 개 우긴 아 터 괜찮아 괜찮아 와 너무 심해 경사가 경사도 심한데 길죠? 오 이거는 레이업 을 하는 느낌으로 쳐야 될 거 같아 동란 세컨 샷 레이업의 느낌이 아닌데? 코스 공략의 느낌인데? 레이업이라 그러기에는 너무 잘 쳤는데 이거 잘 묻힌 거 어? 아 그래? 올라가진 않았지만 그 위치에서 잘 쳤습니다 아 윤채영 좋아요 잘 들어갔죠? 좀 얇게 맞은데? 오 나이스 자 올라갔습니다 오 거리 딱 맞아 딱 맞아 야 지금 200야드가 넘었는데 야 너 있었지? 네? 아니 언니 얇게 맞았잖아요 200야드는 없는 거리에서 이렇게 붙여버리면 상대 선수가 조금 영향을 받을 수 있는데요 우린 늘 200야드가 남아서 아 일상 타반사입니까? 늘 그렇군요 아우 제꼈는데 또? 오른쪽인데 아 근데 거리 맞으면 좀 줄 것 같은데요? 킥으로 왼쪽으로 갈 것 같은데? 아 킥으로 왼쪽으로 갈 것 같은데? 아직 몰라요? 지금 만약에 동타로 마무리가 되면 순위 결정전을 해야 되는데 백라인 스코어로 비교해보고 백라인 스코어로 비교해보고 그것도 동타면 버디 수로 끝 실패 샤프트 샤프트 샤프트가 안 맞아 계속 밀리잖아 수진아 언니들 샤프트를 한테 한번 쳐보던지 필드에서 치면 피드백 알 수 있잖아 그쵸 다음으로 하면 쳐 다음으로 해 다음으로 해 언니는 그냥 구치기여서 야 얘는 신경쓰지마 지금 알아서 놀고 있잖아 라인턴 할 때부터 약간 왕따 느낌이라고 여기서 2위 싸움의 승부가 갈릴 수가 있습니다 아 내꺼 많이 넘어갔네 자 어프로치신 어신 자 홍란의 어프로치입니다 오 좋은데요? 오 나이스 멋쟁이 나이스 어프로치 야 세대님 우리 다음 상대팀 다시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선배? 약간 멘붕 오신 거 같은데 와 홍란 대박이다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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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것도 좋아 아 끝에 왼쪽이었어 아 거리 맞았는데 어 방향 거리 맞았는데 응응 오히려 이렇게 가까운 어프로치가 좀 더 부담될 때가 있더라고요 맞아요 언니 라인은 또 그린 넘어와서 약간 내리막성 옆라이가 있어서 되게 까다로워요 아 진짜 쉽지 않은 위치네요 그래서 항상 세컨샷을 할 때 나머지 샷이 오르막이 남도록 공략을 하는 거죠 자아 슛 으아 아 이거 들어갔으면 세게인데 와 언니 너무 멋있었어요 감사합니다 이거 ㅋㅋ Athlete 그러니까 아 그림 하나 만들어 주는 건데 볼맛 나지 않습니까?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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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나이스 오 들어갔어 아 들어갔어 오 잉잉잉 야 나이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계속해서 이 위싸움이 수진이도 좀 챙겨주자 수진이도 좀 챙겨주자 좋아 나이스 올라오고 있어 대충 쳐야 되나봐 내려놔야 돼요 맞아요 모든 건 내려놔야 돼 내려놔야 돼 네 아니 양수 씨는 저 샤프트만 바꾸면 모든 게 해결되겠네 거리도 많이 나가고 네 거리는 지금 뭐 압도적으로 많이 나오고 있으니까 벌써 마지막 홀이다 아 드디어 드디어 마지막 홀입니다 자 홍란 선수는 뭐 이제 다섯 타 차 선두예요 자 이제 뭐 챔피언 등급이 눈앞에 와 있습니다 홍란의 마지막 홀 티샷 에시아 자 찾기 샤오옹 자 멀리원 골프 첫 라운드의 승자 대단합니다 모두가 꼴차로 꼽았던 그녀 그나마 라니가 저의 필드함이 없어요 미안해요 라니 감사합니다 보란듯이 반전을 일으키고 굿샷! 굿샷! 아니 언니 우리가 언니를 얘기한 게 아니라 꼭 한 명을 말해야 된다고 해서 그러니까 그 한 명이 나였다며 언니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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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확신을 갖고 말한 게 아니라 그러니까 그 한 명을 나를 말한 거 아니야 절대 그렇지 않아 언니가 연습도 안 했고 채 비닐도 여기서 뜯는데 그래 너 엄청 징징 걸었잖아 유도 신문이었어요 다 굿샷! 와 이번에 더 잘 맞았다 아 굿샷! 아 굿샷! 아 굿샷! 아 이번에 더 잘 맞았다 아 Smash 감사합니다 자 양수진 선수 마지막 콜 Q샷 일단 뭐 거리는 뭐 압도적입니다 와 윤채영 거리 계속 늘고 있죠 야 라니 버리고 가는 거야 자 하나 더 줄이고 마무리 하시죠 제발 오른쪽 아 너무 오른쪽 봤다 아 거리 맞았는데 조금 길게 지나갑니다 아니 근데 킥이 생각보다 컸네 마음에 안 들어 갖다 붙이기 진짜 좋은 거리 잘 들어갔다 좋다 좋다 와 나이스 그 좁은 공간에다가 좋아요 감사합니다 아 우리 홍철호 님 거리 어마어마시하게 나왔네 매점 포인트다 골프의 매력 둘 다 되면 얼마나 좋겠어 우리는 미국에서 투어 뛰고 있었을 거야 맞아 이 정도면 뭐 충분히 버디 노려볼 수 있습니다 오 좋은데 좋은데 오 오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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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중 아 자 2, 3일 싸움이 마지막 콜까지 치열해졌습니다 윤채영, 홍진주 이야 거의 비슷한 거리를 남겨두고 있습니다 자 홍진주 자꾸 홍진주네 홍란 홍란 자 큰일 났다 자 오늘의 주인공 홍란의 버디펄스입니다 자 들어가면 챔피언펄스예요 자 홍란 버디펄, 버디펄, 버디펄 더 들어가야죠 더 아 힘이 조금 부족했지만 아 감사합니다 들어갔어? 원하네 언니 감사합니다 펄이 양수진 펄이 오 까비 아 좋네요 자 이거 이제 중요합니다 좋다 좋다 rito 좋다 좋다 들으 는 아 잘 쳤는데 아임남 아임남 까운 형님? 어, 그럼 어떻게 됐어? 네, 아, 지금 이제 마지막 콜 그린 위고요 네, 지금 홍란 선수가 5타 차로 단독 천두로 마무리를 하게 됐습니다 투 언더파예요 진짜요? 예, 장난 아니죠? 결국은 2, 3, 4위 싸움인데 3, 4위가 궁금하네요? 아까 저 2위 치열이 꽉 치워놨었는데 네, 지금 오늘 저희가 2위까지만 다음 라운드 진출권을 주기로 했잖아요 네네 근데 2위 싸움이 지금 치열합니다 일단 윤채영과 홍진주 두 선수가 3오버 파로 동타인데 방금 홍진주 선수가 버디펫을 너무너무 아깝게 놓쳐서 파로 먼저 마무리를 했고 윤채영이 마지막 버디펫을 약 1.5m 정도 거리를 만들고 있습니다 1.5m야? 3m? 3m? 이게 1.5m였어? 주지는 적에 해맑게 목소리가 들리는데 어떻게 됐어요? 네, 예 계속 웃었다고 생각하세요? 양수진 뭐 물어보지 마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돈 많이 벌어오세요 윤채영 이거 꼭 넣어야 합니다 들어가면 단독 2위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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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 아! 너무 많이 봤죠 오케이 오케이 아... 이러면 공동 2위로 마무리가 됩니다 자 우승펫! 2등은 다음에 얘기하고 우선 우승펫 보시죠 자, 뻐꾸기 골프의 시즌2 첫 우승자는 홍란 선수가 되겠습니다 마지막 우승펫을 감상하시죠 나이스! 홍란이 선효수를 차지합니다 우승펫! 물 뿌려 물 물 물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뻐꾸기 골프 멀리건 첫 회 먼저 우리 양수진 프로 10오버파를 기록하셨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사실 뭐 양수진 프로 실력의 문제라기보다는 샤프트의 문제였다 샤프트 점검하러 나온 라운드였어요 네, 그거 조금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자, 그리고 윤채영 프로 그리고 홍진주 프로 두 선수가 나란히 3오버파로 마무리를 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이렇게 해서 두 선수가 공동 2위로 마무리를 했는데 저희가 당초 약속을 드린 게 1, 2위까지 다음 라운드 진출권을 드리기로 했단 말이죠 그래서 두 선수 중에 한 선수만 진출을 할 수가 있는데 부득이 저희가 백카운트로 한번 재봤어요 그랬는데 백라인 스코어가 두 분이 똑같아요 어? 아, 그래요? 우열을 가릴 수가 없었는데 결국 어쩔 수 없이 오늘 버디 개수로 2위를 가렸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 총 버디 개수 홍진주 선수가 2개 그리고 윤채영 선수가 3개를 기록하면서 윤채영이 2위로 진출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 결과에 승복할 수 없다 그러면 두 선수 남아서 연장전을 치르시면 됩니다 앞으로 우리 네 선수의 활약 앞으로도 계속 기도 많이 해주시고요 뻐꾸기 골프의 인생체 2막 멀리건 계속해서 많이 기대해주시고 응원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제 이거를 계기로 앞으로 더 큰 대결들이 많이 남아있으니까 연습 열심히 하고 감 빨리 찾아서 오겠습니다 다음에 대결하는 두 친구들 저희가 또 열심히 응원해주고 옆에서 으쌰으쌰 해주면 안 되면 또 혼도 내고 네, 재밌을 것 같아요 사실 저는 그렇게 그 규정으로 제가 이제 2등으로 끝날 줄 몰랐고 처음, 초반 세월은 그냥 뭐 제 머릿속에서 지우고 어, 네, 이제 그다음 경기는 이제 팀 경기잖아요 좀 무거운 마음으로 책임감을 가지고 남은 15풀만 생각하면서 연습하고 있어요 근데 오늘 다 플레이한 4명의 프로들이 다 저보다 더 나은 실력을 가진 프로들인데 그냥 오늘 제가 조금 더 나았다, 운이 좋았다 이렇게밖에 생각을 안 하고요 오늘 못했다 그래서 다른 프로들이 실력이 떨어지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플레이 자체는 원래 제가 예상했던 결과예요 왜냐면은 이제 은퇴한 지도 꽤 오래됐고 은퇴하고 나서는 사실 제가 골프채를 계속 손을 놓고 있었어요 그리고 연습을 한다 해도 진짜 뭐 10분, 20분 이렇게 꾸준히 하는 게 아니고 이제 회원님 오시기 전에 잠깐 시간 날때 두세 개 치고 이게 다였어가지고 뭐 어떻게 보면은 예상했던 결과예요 결과인데 사실 제가 자존심이 엄청 세요 그래서 조금 오늘 좀 자존심에 스크래치가 갔죠 카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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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카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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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체해 바꼈어? 아직 안 왔어요 어떻게 해? 아마 다음 주...? 다음 주...? 아 그래도 아연 안 갖고 왔구나 전에 쓰던 거 하나? 하나 하나? 근데 엄청 강해요. 이거 선수 때 쓰던 거라서. 950? 못 티두를까? 이제 950은 안 되잖아. 그러니까요. 그 체가 빨리 와야 되는데. 그 체가 그때 안 맞아가지고. 맞아요. 오른쪽으로도 많이 밀리고. 미스샷이 워낙 많아서. 들어간 것 같아요. 샤프트를 좀 강하게 넣어도 될 것 같아. 뭔데? 샤프트? SR인데? 이걸로 퉁 쳐봐 그냥. 안 돼? 어 이거 한번 툭 쳐봐. 그거로 쓸 거야? 어. 서봐 어드레스. 해봐 그냥. 하던 대로. 잘 휘둘르네. 몇 개 못 쳐요 이렇게. 왜 이렇게 왼쪽으로 가? 좋은데 왼쪽 가. 어 이건 바로 갈 것 같은데. 응 아니야. 아니구나. 너 되게 왼쪽 가네? 어 스타트부터? 페이스가 다치게 나오네. 어 이거 이거 때문에 이거. 아 이거 괜찮은데. 이거 왼쪽 가게 치는 거 아니냐. 느낌은 왼쪽이 아닌데. 아 그래? 어. 타겟이 잘못됐나? 왼쪽 안 갔어. 어. 네가 잘못 치는 거다 야. 어. 어. 제가 잘못 친 걸로. 똑바로 똑바로 똑바로. 다 앞쪽에 쏠렸잖아. 다 앞쪽에 쏠렸잖아. 공에서 물러나는 느낌이 너무 강해. 이게 딱 가운데 있는 게 지금 뭐 약간 왼쪽으로 쏠려 있는 느낌이 강한 거지. 어. 우와. 우와. 너 뒤에서 되게 풀어치는구나. 너 원래 이렇게 안 쳤지? 어. 많이 엄청 풀리지? 우와. 뭐야? 어. 왜 이렇게 풀려? 혼자만의 시간을 이렇게 레슨 받고 연습하는 거는 은퇴하고는 처음이에요. 제가 이제 지적을 받은 게 제 회원님들한테도 얘기를 하는 부분이에요. 근데 그게 제가 안 되고 있었다는 거에 약간 충격을 받았고 골반이 움직이다가 그냥 뒤로 빠져. 패스에 비해서 앵글이 너무 다치는데 가야 되잖아. 가놓고 그 다음에 회전인 거잖아. 순서가. 그러니까 회전은 충분히 잘 되니까 회전보다는 조금 왼쪽에 디딤빨이 더 강하게 들어간 후에 어. 어. 지날 것 같은데. 수진이가 국내 탑 선수였기 때문에 전체적인 면을 봤을 때는 좋아요. 확실히 이제 골프를 놓은 지가 조금 오래됐기 때문에 스윙을 교정해야 되겠다라고는 생각을 안 했을 거예요. 근데 너는 은퇴한 지가 지금 네가 제일 오래됐지? 어. 제가 제일 오래됐어. 20년도에 했으니까. 그게 또 뭐야. 우승을 너가 제일 많이 했나? 저야? 제가 다섯 개. 그러니까 네가 제일 연습을 많이 해야 된다니까 지금. 그리고 네가 지금 우리 중에 스펙이 제일 좋아요. 국대 아니야 너 국대. 네. 맞아요. 어? 많은 사람들의 기대를 갖고 있는데. 그렇잖아. 야 나이도 제일 어리지? 열심히 하겠습니다. 야 웃을 때가 아니라니까 지금. 야 이 시청자분들은 이해를 하겠냐고. 해 주시면 고맙지만. 그렇죠. 우리가 제일 듣기 싫어하는 말 뭐야? 프로가 저거밖에 못해? 약간 이런 말 되게 싫어하잖아. 해야 돼. 연습해야 돼. 아니 시간이 없어도 습관적으로 볼을 쳐야 돼. 그런 거 같아. 근데 그래도 풀리는 것 같아요. 팔로워도 너무 밖으로 가. 근데 저거는 진짜 못 고치겠어. 저 오른발 원래 선수 때부터 엄청 늦게 떨어졌거든요. 이제 힘이 안 받쳐주니까 저거 때문에 뒤로 빠지는 것 같아. 엄청 붙어있죠? 아 그러네. 저거 떼려고 하면 너 잘못하면 무릎 튀어나온다 앞으로? 아 이거요? 어. 그러니까 딱 우리는 한 가지만 딱 얘기하면 딱 오니까 막 이렇게 여러 가지 할 게 없어. 너 약간 이렇게 해봐. 해봐봐. 버티는데 약간 이렇게 오지. 버티는데. 이 상태에서 살짝 펴봐. 이렇게 되는 건 상관없는데 얘가 이렇게 가면서 펴져 버리면 허벅지 안쪽으로 버텨야 여기도 힘이 들어가지 않을까? 야 너 지면 반력 레슨 한다며. 네. 이렇게 되겠냐고. 버텨주는 힘이 있어야 치고 나가지. 막내니까 더 잘해야겠다라는 그런 부담감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언니들도 열심히 할 텐데 막낸데 실수하고 그럴 수는 없잖아요. 나도 잘해야 된다 그런 부담감? 쳐봐. 그렇지. 우와. 그렇지. 그렇지. 어휴. 으쌰. 보관절 접어서. 그렇지. 그래. 그래야 더 빵빵 치고 나갈 수 있지 않을까? 공 진짜 똑바로 갔네. 뭔가 좀 풀리는 느낌? 그동안에 생각을 하고 있던 게 좀 풀리는 느낌. 연습하면 내가 봤을 때 우리 다음에 잘 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렇지? 응. 우리 서로 서로 자신감 주고 으쌰으쌰하자. 하루에 10개씩. 10개는 좀 창피하지 않니? 스무 개. 그래. 아휴 어렵다. 어려워 어려워. 고생하시죠. 수고하셨습니다. 야 이거 해장국 오랜만에 먹는데. 또도 쉽게 먹어야 되는 거 아니야? 여기서 해장국 먹고 싶었는데. 예산은 그렇게 많이 먹었는데. 그래 아침마다 무조건 해장국. 아휴. 먹을 일이 없어가지고. 맞아.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첫밥? 진짜? 첫밥이야. 아침도 안 먹었어? 이 시간에도 원래 잘 안 먹어요. 아 그래? 네. 좋겠다. 난 눈 뜨자마자 먹어야 되거든. 아. 애를 먹여야 되니까. 그래서 습관이 든 것 같아. 같이 먹어야 되니까. 챙겨줘야 되는데. 야 개 먹는 거 보면. 얼마나 먹고 싶어. 그러다 보니까 습관이 됐지. 전 옆에서 보고 있어요 그냥. 아 그래? 차려주고. 먹는 거 얘가 보고 있어. 맛있어? 이러면서 보고 있어. 자제력이라는 게. 힘들어. 너 골프 칠 때 봐라. 화났는데 자제 많이 하던데. 어머. 옛날 같으면 여기 때리는 거 아니야. 맞아. 미창을 때리는 거야? 미창. 아 그래? 진짜 속에서. 이쪽에 카메라만 없었어 너. 내가 백 하나 놔준다니까. 핸드백 하나 준비해 주세요. 내가 백 하나 있는 거 가져가서. 옆에다 이렇게 차려놓을 테니까. 우리가 이제 그분들을 위해서. 그분들 그 두 프로님들을 위해서 우리가. 맞춰야 돼 이제. 심기 건들면 안 돼. 그치? 좀 업해 줘야 돼. 우리가 공안이 있으면. 질 수 있어. 우리가 그 두 프로님들을 위해서. 응원도 열심히 하고. 캐디를 해야 된다고 내가 아까 얘기했잖아. 캐디님 58도. 58도야. 내 준비물 아까 얘기했지? 아 그쵸. 수건. 수건하고 리페어기. 수건하고 리페어기. 혹시 모를 마크. 자녀의 티. 그렇죠 그렇죠. 다 챙겨. 딱 뭐 필요한데. 어영부영하는 이런 거 있으면 안 돼. 그럼요. 그치? 우리가 캐디의 역할로 또 돌아가야 돼. 사전 그림 체크라도 하라고 해야 되나. 경사도 체크하고. 사전 또 준비해서. 선수가 필요할 때 카찍 할 수 있는. 캐디의 모습을 보여주도록 해야 돼. 우리. 우리도 언젠가는 쓸 일이 있겠지. 아 그쵸. 그쵸. 18월 동안 에너지가 떨어지면 안 되는데. 영양제도 챙겨와라. 중간중간에 뭐. 당 떨어지면 큰일난다 우리. 계속 주고. 통해서 먹고. 그러니까. 응. 응. 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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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먼저 첫 번째 주인공. 으. 아. 으. 아, 화가 많이 났어요! 별명, 여자 하이거 우재 진짜 잘 쳤다 살살 쳐! 승진이 나와! 콩라를 이기고 우승을 했던 그러니 늦게 쫓아가네 좋아! 위험해, 위험해! 나이스, 나이스! 우와, 대박! 상상력! 좋아, 좋아, 좋아! 떨어집니다!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좋아요! 됐어! 백규점! 좋아, 좋아! 좋아, 좋아, 좋아! 스트리밍 팟팅 좋아요! 잡히는 지지 한수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